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실거주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2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도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2년 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2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두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 자동말소되거나 또는 민특법상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실거주 2년이라 하더라도 2년 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사실관계에서 2017년 12월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A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에 그 A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에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B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 후에 2019년 3월에 A주택을 4년 단기 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에 군포시에 위치한 B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B주택을 취득할 예정인 거죠. 자 이랬을 때 2023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물론 이때는 A주택은 4년 단기 임대이기 때문에 2023년 3월이면 그 임대 의무기간도 종료가 되죠. 종료 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A주택은 B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이 A주택을 양도세, B과세 받으려고 할 때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주하지 않고도 B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례자는 이 A주택에서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때는 답변을 보면 이 A주택을 만약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지자체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그 경우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2년 거주여권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A주택은 2019년 2월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3월 그러니까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4년 단기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리고 B주택을 2023년 3월에 취득할 예정이니까 A와 B는 일시적 2주택이고요. 이때 A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B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양도기한은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 때입니다. 하지만 이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죠. 서울이니까. 그리고 최초의 분양권을 계약한 날짜도 2017년 12월 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주택이 1주택일 때 양도세, B과세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약 이 A주택에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이 A주택에서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2년 거주여권을 적용하지 않아서 2023년 3월 달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에서 2년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세, B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 2017년 12월 달에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A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2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하죠. 하지만 그 A주택을 취득은 했지만 거주하지 않고 바로 잔세로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 달에 A주택을 4년 단기 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A주택이 민득법 제6조에 따라서 자진말소할 예정이라면 그러니까 원래 임대기간은 2023년 3월 달까지인데 그때까지 다 채우고 나서 자동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례자가 임의로 자진말소한다면 이때도 A주택은 1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이 A주택 마찬가지로 2017년 12월 달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2월 달에 취득했기 때문에 1주택 양도수의 피과세를 받는 요건은 2년 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답변을 보시면 이 A주택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2년 거주여권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A주택은 2019년 3월 달에 4년 단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 요건에 충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주택은 자진말소 후에 양도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2년만 채우면 양도수의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고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수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인데요. 이건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제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1항을 보시면 법 제 89조 제 1항 제 3호 감옥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물론 그 가론에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 4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본문이 상당히 길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인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1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나와 있는 제 4호, 제 5호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 4호를 보시면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 168조 제 1항에 따른 등록과 이게 바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사업자 등록을 말합니다. 그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을 때 이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죠.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2년 보유는 해야겠죠. 여기에도 단선이 있습니다. 다만 민득법 제 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년 단기임대든 8년 장기일반 민간임대든 그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고 팔면 괜찮지만 그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단서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됩니다. 언제 개정이 되냐면 2020년 2월 11일 날 개정이 되는데 개정된 내용은 이 4호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죠. 그런데 이 삭제는 2020년 2월 11일 날 됐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은 2019년 12월 17일부터예요.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해당 1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즉 2년 거주하고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서는 사례 그 두 가지 사례에서 반드시 단서가 붙어있었잖아요.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즉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그 세제 혜택을 없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앞서는 개정 전 그 법령을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4호의 내용 중에 임대 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주겠다. 2년 거주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는 두 번째 사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진말소를 해도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양도하는 건데 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까봐 그 근거가 되는 법령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라는 내용인데요. 1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가 지자체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자체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예부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1호를 보시면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특법 그러니까 이 민특법은 개정되기 전 법입니다. 민특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말합니다. 매입임대는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대부분이 매입임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제2조, 제6호의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제자체장이 등록의 전부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단선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해당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진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와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 동의를 구해서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진말소를 구한다면 또 한 가지 법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민특법 제43조인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이라는 내용입니다. 사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이게 바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그거죠. 자진말소 할 수 있는 경우 4년 단기 임대 그리고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 경우에는 이건 국가가 없애는 임대사업자잖아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그 대상 임대사업자는 자진말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진말소를 구했다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그 집을 누구에나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이렇게 임대의무기간 내에 양도할 때 거주 여건을 2년 거주를 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자진말소에서 팔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2년 보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 단기 민간임대나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 중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거주 계획이나 여러분의 집을 양도하는 그 순서의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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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